언젠가 분자씨가 말했다. 왼수같은 남편 얼굴에 칼자국 있던거 생각나? 강도 만나 싸우다가 생긴거? 강도는 내가 그랬어. 내가 그 왼수를 죽이려고 칼로 쳤다. 얼마나 잽싸게 피했는지 얼굴 가장자리만 찍혔어. 정말로 그때는 철천지 왼수같은 남편을 죽이고 싶었어. 분자씨는 큰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건널목을 건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차에 치어 죽었다. 방안에 가두고 근무하다가와 짬짬이 젖을 먹여 키운 아들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강명희 중편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이 소설집에는 세 편의 중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잔치국수, 분천, 어린 농부입니다. 뒤셀도르프발 정오열차은 잔치국수에 나오는 작품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강명희 작가님은 2003년 한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습니다. 소설집으로는 히말라야 바위치, 서른개의 노을, 65세, 중편 소설집 잔치국수, 분천, 어린 농부가 있습니다. 2021년 문학나눔의 65세가 선정되었고 27회 숙명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21년 한국소설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디셀도르프발 정오열차 강명희 도분자시로부터 디셀도르프에서 정오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오겠다는 연락이 온 것은 11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시내는 가꾸던 화단을 마저 정리하고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을 씻고 나니 분자시가 도착할 때쯤 되었다. 그렇지만 시내는 서두르지 않았다. 늦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릴 테니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기차역 플랫폼에 앉아있거나 거리를 쏴 다니거나 집안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토록 할 일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가고 무료하지 않으니 어쩐 일인지 모르겠어. 아침인가 싶으면 저녁이고 월요일인가 싶으면 주말이고 봄인가 싶으면 겨울이고 70인가 싶었는데 어느새 80이 눈앞에 와있으니 말이야. 어느 날 공원에 새가 우는데 글쎄 죽기 싫어 죽기 싫어 그러면서 우는 것 같더라니까. 분자시는 시내에게 시간에 신경 쓰지 말라고 누누이 말했다. 그래도 처음에는 시간에 맞춰 나갔지만 이젠 시내도 점점 신경 쓰지 않는다. 현관을 나오는데 따라 나온 셀리를 보니 털에 무언가가 엉켜있는 것이 보였다. 시내는 갈기를 가져다가 셀리의 털에 묻은 오물을 긁어 주었다. 셀리 털이 반질반질해졌다. 셀리는 시원하다는 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 있다가 시내가 개 목걸이를 들지 않는 것을 보고는 실망한 눈빛으로 제 방으로 들어간다. 그때서야 시내는 집을 나섰다. 기차역에서 썩 내키지 않는 분자시와의 만남을 시내는 5년째 매달 하고 있다. 이런 날 시내의 하루 일과는 분자시로 인해 와르르 무너진다. 무엇보다도 매일 함께 발을 타고 애승을 나가는 친구들에게 못 가는 이유를 구구히 설명을 해야 한다. 애승 나가는 일행은 시내 없이 자기들끼리 애승 나가는 걸 두려워한다. 이런 날은 모두 마장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서만 운동을 하고 끝낸다. 시내의 에마 사랑이는 매일 운동을 시켜야 한다. 사정이 있어 운동을 시키지 못하는 날은 마장 선생님께 부탁해 말을 운동시킨다. 말 선생은 얼마 전까지 마장을 운영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고 출장 트레이닝과 말 운동시키는 것을 전문으로 한다. 말 선생을 부르면 시내는 그에게 40유로를 지급한다. 기차역에서 만나 볼일이 끝나면 분자시는 시내 손에 10유로짜리 두 장을 지어준다. 시내는 한국과는 8000킬로나 떨어진 먼 나라에서 같은 한인끼리 그 정도도 돕지 못하고 사냐고 아무리 받지 않으려고 해도 받아야지 또 부탁을 할 수 있다고 어떻게든 쑤셔 덮는다. 조그만 수고라도 반드시 보답하는 독일 사람들의 습성이 이곳에 50여 년 산 분자 씨에게도 배어 있다. 분자 씨는 윈수가 따는 수식어를 한 번도 떼지 않고 살았던 남편이 죽었을 때 당황했다. 혼자서는 은행 공과금이나 세금조차도 낼 수가 없었다. 그래도 아들이 인도로 취직해 나가기 전까지는 그 일을 대행해 주었었다. 아들도 없는 지금 그 일은 꼼짝없이 시내의 담당이다. 분자 씨는 독일어가 까막눈일 뿐 아니라 모국어인 한글조차도 겨우 더듬거리며 읽을 뿐 쓰지는 못한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시내는 답답해서 분자 씨를 앉혀놓고 한글을 가르쳤다. 어머니, 아버지, 놀랍게도 분자 씨는 그것조차 쓰지 못했다. 이 나이까지 몰랐어도 살았잖아. 지금 새삼스럽게 뭘 배워?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분자 씨는 말했다. 언니, 그때는 인수아빠도 있고 인수도 있었을 때고 지금은 인수하고 카톡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 아니야. 시내는 분자 씨에게 독일어는 고사하고 한글이라도 가르치려고 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시내는 분자 씨에게 스마트폰을 선물했다. 어떤 이의 손주가 스마트폰으로 한글 공부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도움이 될까 해서였다. 분자 씨에게 카톡을 보내면 보기는 보는 것 같았지만 한 번도 시내에게 문자를 보낸 적은 없다. 분자 씨 스마트폰은 오로지 전화 기능만으로 쓰인다. 매번 공부를 가르치려는 시내에게 분자 씨는 번번이 나의 탓을 하며 포기했다. 50대 때도, 60대 때도, 70대 때에도, 80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도 배우다가 포기할 때면 언제나 그 나의 탓을 했다. 신혜는 분자 씨 남편이 죽었을 때 그를 가르치려고 시도하다가 포기했다. 분자 씨 아들이 지직하여 인도로 떠났을 때도 가르치려다가 포기했다. 신혜는 분자 씨 아들이 그런 답답하고 꽉 막힌 엄마에게서 도망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분자 씨는 매달 나오는 공과금 고지서와 우편물들을 가지고 디셀도르 부발 보이스 하임행 정오기차를 탄다. 그럼 신혜는 우편물들을 분류해 이것은 세무서에 제출을 하고 이것은 은행에, 이것은 보험회사에 내라고 봉투에 떠준다. 그냥 찢어버려도 될 광고지 같은 것도 분자 씨는 아주 소중한 정보지 마냥 차곡차곡 모아서 가지고 온다. 신혜는 그런 것은 쭉 찢어 여기에 마련해 놓은 쓰레기통에 쳐박는다. 신혜 역시 한 달에 한 번인 분자 씨와의 만남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언니, 간호학교 나왔다고 했잖아. 그 학교는 어떻게 들어갔고 졸업은 어떻게 했어? 한글도 쓸 줄을 모르면서. 분자 씨는 씩 웃으며 말했다. 다 방법이 있어. 분자 씨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방법? 그래, 방법. 정문으로 못 들어가면 뒷문이나 쪽문이나 개구멍이라도 찾아보면 방법이 있어. 분자 씨가 말해준 그 방법이란 것은 이러했다. 한글도 모르는 분자 씨가 중학교나 제대로 나올까 했지만 전교생 중에서 뺀 꼴지로 중학교는 졸업을 했다. 꼴지로 졸업하든 1등으로 졸업하든 성적이 졸업장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고등학교였다.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중3, 담임이 고등학교 과정인 간호학교라는 곳이 있다. 간호원 도와주는 일을 배우는데 졸업 후 취직도 잘 된다고 권했다. 그때는 간호학교라는 것이 처음 생겨 학생 모으기에 급급했었다. 분자 씨는 당시 미달이 된 고등학교 과정인 간호학교에 그것도 기부금을 좀 내고 진학을 했다.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고 쳐. 졸업한 게 신기해. 졸업은 앞문, 뒷문, 개구멍 그런 것이 없지 않수? 없지. 졸업은 교문을 통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지. 비결이 있수? 그럼 방법은 찾으면 얼마든지 있지. 분자 씨는 그 비결이라는 것을 영담 얘기하듯이 담담히 말해 주었다. 아무리 아무리 해도 그놈의 공부를 한 것이 안 되자 분자 씨는 깨를 냈다. 담임이 힘 써주면 무엇이든 다 된다는 것을 분자 씨는 열여덟에 알았다. 분자 씨는 1년 내내 고3 때 담임 책상을 정리하고 꽃이 시들만 하면 꽃을 갈았다. 교무실에서 분자 씨 담임 책상은 언제나 정갈하게 반짝거릴 뿐 아니라 꽃 장식이 되어 있어 전교 직원으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졸업생 사정의 때 교감과 교문은 한글도 쓸 줄 모르는 학생을 우리 학교 졸업생이라고 할 수 없으니 졸업을 시키지 않겠노라고 했다. 이때 담임이 말했다. 도 분자 이 학생은 비록 글을 겨우 읽을 뿐 쓰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지는 압니다. 글을 몰라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학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라는 울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학교의 명예 그런 것보다 이 학생의 일생을 격려해 주는 뜻에서 졸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을 담임이 교감 교무를 불러 기생집에서 거하게 한 번 쏜 후 졸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소문을 들은 분자 씨는 담임에게 기생집 음식값을 봉투에 넣어드렸다. 뒤돌아가는 분자 씨를 담임이 불러 세웠다. 도 분자 이거 받아라. 이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잘 살아내라고 주는 경력음이야. 1년 내내 내 덕분에 정갈한 책상에서 예쁜 꽃을 보고 살았으니 그 보답이라 생각해도 좋아. 공부 잘한다고 세상을 잘 사는 게 아니야. 넌 어디서나 잘 살 거야. 태평양 항구판에 떨어뜨려놔도 살 수 있어 넌. 그러면서 담임이 봉투를 되돌려 주더라는 것이다. 18살 때 되돌려받은 그 봉투를 분자 씨는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분자 씨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병원에 서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붙었다. 그때 생각난 것이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져도 살아갈 수 있다는 담임선생님 말이었다. 대서양이건 태평양이건 아무튼 바다 건너가는 건 분명했다. 분자 씨는 곧장 지원을 했다. 분자 씨 나이 스물다섯이었다. 분자 씨가 독일에 올 당시 독일은 전쟁 후지만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자 독일 사람들은 자연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 직종을 기피했다. 그러니 그 직종에서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했다. 잘 먹고 잘 싸는 독일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길어져 사회가 노령화 되어갔다. 수요는 늘어났지만 간병과 요양에 종사하는 인원이 부족했다. 그래서 받기 시작한 것이 한국 간호사였다. 처음 분자 씨가 독일에 왔을 때 후진국에서 온 간호사에게 간호일을 맡길 수 없다 하여 간호사 본업은 안 시키고 시체를 닦고 수의를 입히는 일이나 임종에 가까운 환자 돌보는 일만 시켰다. 분자 씨는 1인용 호스피스 병실에 입원한 85세 여자 노인을 돌보았다. 말기 신장암 환자인 노인은 오줌 주머니를 차고 과략근이 풀어져 수시로 물수건으로 항문을 닦아주어야 했다. 오줌 주머니를 비울 때나 항문을 닦을 때 노인은 분자 씨에게 무언가 말하곤 했다. 분자 씨가 제일 잘하는 것은 정갈하게 닦고 정리하는 것이었다. 분자 씨는 노인의 몸을 매일 깨끗이 닦아주고 병실 안에 꽃을 시들게 하지 않았다. 노인은 분자 씨에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말할 때마다 알아듣지 못하는 분자 씨는 그저 환한 미소만 짓고 있었다. 가족들이 면회를 와서도 똑같은 말을 하곤 했다. 노인은 분자 씨에게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나게 했다.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여러 곳을 경유하고 또 경유해 온 독일이었다. 집에 전화가 없어 연락도 안 되고 설사 이따손 치더라도 비싼 전화요금을 물며 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노모를 한국에 두고 왔지만 돌아가셨는지 살아 계신지도 알 수 없었다. 부모 상을 당해도 어차피 멀어서 가지 못하니 연락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호스피스 병실에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노인이 죽었다. 분자 씨는 노인을 붙들고 엉엉 울었다. 마치 어머니가 가신 것 같아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환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그런 분자 씨를 기이하게 쳐다보았다. 기자들이 몰려왔다. 영문을 몰라하는 분자 씨에게 한국인 통역관이 와서 말했다. 이분은 독일에 유명한 여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인 친구들이 많이 있죠. 이 분이 면회 오는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다. 한국에서 천사가 나를 보살펴 주기 위해 왔구나. 이렇게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고 가니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던 그 노인의 타개 소식은 한국 간호사에 대한 기사와 함께 신문에 실렸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한국 간호사에 대한 미담이 쏟아져 나왔다. 피가 모자라는 환자가 들어오니 자기 피를 빼서 수혈을 했다. 시신을 붙들고 가족들의 아픔을 대변하듯 울면서 염을 하더라. 담당 간호사가 자리를 비워 급히 주사를 놓아야 할 때 한국 간호사가 주사를 놓았는데 서독 간호사보다 훨씬 능숙하게 주사를 놓더라. 위급한 환자가 피를 철철 흘리며 들어오자 몸을 사리지 않고 온몸을 피 범벅을 하며 치료를 하더라. 이런 기사가 연일 신문에 보도되었다. 독일 사람들은 아직도 지구상에 이렇게 정이 많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있느냐고 신기해했다. 특히 한국 간호사가 서독의 간호사 못지않게 숙련되었다는 소문이 돌자 일부러 한국 간호사에게 주사 맞기를 바라는 사랑까지 생겨났다. 한국 간호사들은 특별히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놔주는 비법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급기야는 이런 국민들이 사는 나라 대통령을 초빙하여 감사의 표시를 하자는 여론까지 형성되었다. 서독 정부에서는 그냥 있을 수 없다 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하였다. 이것이 단군 이래 처음으로 애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첫 번째 사례였다.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고 당시 눈부신 경제 발전으로 인해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던 부자 나라 독일이다. 한국은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애국 돈을 끌어들여서라도 나라 경제를 발전시켜 쿠데타의 명분을 세워야 했다. 초청을 안 했으면 로비를 해서라도 방문해 돈을 빌려와야 했었다. 대통령의 방독 준비가 치밀하게 진행되었지만 타고 갈 비행기가 없었다. 미국에서 비행기를 빌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백악관에서는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대통령한테 비행기를 내줄 수 없다고 냉정히 거절했다. 할 수 없이 특사를 서독 대통령께 보내 한국에서 서독까지 타고 올 비행기가 없는데 독일에서 비행기를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대통령이 타고 올 비행기가 없다는 소리에 리부케 대통령은 깜짝 놀라 할 말을 잃었다. 결국 합의가 된 것은 독일에서 홍콩까지 가는 여객기가 먼저 서울에 들러 대통령 일행을 1등석과 2등석에 태우고 홍콩으로 가서 일반 승객들을 이코노믹 속에 태우고 방콕, 뉴델리, 로마를 거쳐 프랑크프루트로 가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서독에 간 대통령 일행은 리부케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다. 양국의 정상은 우리나라 광부들이 일하는 탄광지대 루루 지방을 방문했다. 서독 각지에서 온 간호사들이 한복을 입고 손에 태극기를 들고 그곳에 모여들었다. 대통령이 도착하기 직전까지 석탄을 캐다 온 광부들은 탄가루가 범벅이 된 작업복을 입은 채 눈만 반짝이며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광부들의 시커먼 얼굴을 본 대통령은 모기며 애국가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연설 도중에 그만 울어버렸다. 연설이 끝나자 광부와 간호사들은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부둥켜 안고 한 덩어리가 되어 통곡하였다. 그것을 지켜본 리부케 대통령도 울고 현장을 지지하는 기자들도 함께 울었다. 광부와 간호사들은 떠나려는 대통령을 붙들고 놔주지 않았다. 결국 대한민국 만세와 그 먼 나라까지와 자신들을 위로해준 대통령 각하 만세를 부르며 눈물에 이별을 했다.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계속 우는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을 리부케 대통령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닦아주었다. 언론은 아직도 대통령을 붙들고 우는 국민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완전히 감동했다. 분자씨는 신혜가 백번도 더 들었을 그 얘기를 심심하면 또 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분자씨는 박사라도 된 듯 유창한 말로 열변을 토했다. 오늘도 플랫톰에 앉아 또 저 얘기를 할 것이다. 그럼 신혜는 분자씨가 백번도 더 한 얘기에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줄 것이다. 그거 알아? 광부들이 우리 간호사를 꼬시려고 주말이면 기차를 타고 몰려왔던 거. 신혜는 알고 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간호사와 광부가 결혼하여 지금도 독일에 살고 있다. 분자씨 부부도 그렇게 한 결혼이었다. 한국 광부가 독일에 투입하기 전에는 일본, 유고슬라비아, 터키, 아프리카 사람들이 광산에서 일했다. 그들은 얼마나 게으른지 폐업하는 광산이 생겨났다. 하지만 한국 광부가 투입되자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근면한 민족이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광부의 인기가 높아지자 서독정부는 더 많은 광부를 보내줄 것을 한국에 요구했다. 한국에서는 대학생이나 전직 회사원 등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주로 지원을 했다. 그러나 70년대 오일 쇼크가와 독일 경제 상황이 나빠지자 서독정부에서는 우리 광부들이 독일에 정착하지 못하게 일자리를 제한하고 3년의 체류 기간이 끝나면 강제로 구국으로 귀국시켰다. 하지만 강부와는 달리 여전히 일자리가 모자라는 유능한 한국 간호사에게는 체류권이 주어졌다. 체류권이 없는 광부들은 간호사와 결혼하여 독일에 체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런 연휴로 기차는 주말마다 광부들을 간호사가 있는 곳으로 실어달랐다. 분자 씨는 평생 윈수인 남편을 만났을 때를 이렇게 해상했다. 기숙사에서 한방에 살고 있는 간호사에게 광부 애인이 있었어. 광산에는 말이야 우리 간호 기숙사보다 근무 환경이 훨씬 좋지 않았어. 글쎄 좁은 공간에 120명씩 합숙을 한다지 뭐야. 화장실 하나 샤워실 3개 부엌 하나 있는 곳에서 말이야. 어느 날 그 애인이 합숙소에 함께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 그 사람이 지금 내 남편이야.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무언가 엄청 망설이더라고. 젊은 처녀총각이 망설일 게 뭐 있어. 훤칠한 키, 준수한 이모가 첫눈에 내 맘에 쏙 들더라고. 무엇보다 대학 나온 것이 더욱더 호감이 갔어. 그래서 내가 먼저 빤스끈을 풀었어. 난 처음이었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 남자는 처음이 아닌 듯 했어. 일을 끝내고 나서 남자는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글쎄 퀼륜에 약혼자가 있다고 말하고는 그냥 가버렸어. 내가 이 남자 만나려는 게 팔자인가 봐. 글쎄 난생 처음 한 게 임신이 되었어. 그게 임신이 될 게 뭐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내 팔자인가 했어. 기숙사 동료 애인을 통해 임신 소식을 들은 남자는 아이를 지우라고 통보해 왔어. 독일은 카톨릭 국가라 임신 중절이 안 돼. 그러니 옆 나라, 네덜란드 가서 하고 오라는 거야. 그런데 난 대학까지 나온 잘생긴 그 남자가 좋았어. 하루 종일 한 번 본 그 남자 생각에 이리 손에 잡히지 않았어. 남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기를 낳겠다고 결심했어. 결국 낳았지. 그 번 타국에서 친정엄마가 있어, 친척이 있어, 아는 사람이 있어. 애를 기숙사방에 가두고 병원에 근무하다 짬짬이 들러 젖을 먹였지. 굶어 죽지는 않더라고. 나중에는 하도 울어, 목이 쉬어 울지도 못했어. 그래서인지 내 아들 목소리가 허스키해. 내가 아들을 낳아 그렇게 키운다는 소리를 듣고 남자가 찾아왔어. 그날 젖을 먹이니 아이가 울지도 않고 선선히 잠을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빤스끈을 풀었어. 일을 끝내고 남자는 아이를 한참 들여다보고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버렸어. 말없이 가는 남자를 보며 이 남자가 안 돌아오겠다 싶었어. 그런데 말이야. 진짜로. 그 남자가. 진짜로 내 팔짱가 봐. 두 번째 한 개. 또 임신이 되었어. 첫 아이 낳은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고 아직도 젖을 먹이고 있었는데도 임신이 된 거야. 그러는 수도 있더라고. 두 번 해서 아들 둘 낳은 여자 이 세상에 나 말고 또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둘째를 낳고 몸을 풀고 있는데 남자가 왔어. 아기를 한참 들여다보고는 또 가더라고. 처음 가버렸을 때는 안 돌아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돌아올 것 같았어. 아니나 다를까 돌아왔어. 내가 이래봬도 그 방면에는 그래도 빨라. 머릿속으로 주판알을 튕겼지. 킬르네이는 약혼자보다 내가 더 나은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난 그 여자보다 월급을 3배나 받는다. 그랬더니 남자가 깜짝 놀라 쳐다보더라고. 나는 대기조 수술실 간호사다. 부르면 언제나 나가는 24시간 대기조 간호원. 24시간 일하니 남들보다 3배 월급을 탄다고 말했어. 그게 즉각 효과를 나타낸 거야. 남자가 결혼하재. 마침 광부 계약기간 3년이 끝나가고 있었어. 그래서 우린 결혼했어. 신혜는 그 남자가 분자씨에게 딱 걸린 건지 그 남자에게 분자씨가 딱 걸린 건지 두 사람 사는 것을 안타까이 바라보았다. 남자는 광부 계약기간이 끝나자 하우스만 즉 살림남이 되었다. 24시간 일하는 바쁜 분자씨를 대신해 두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했다. 분자씨는 24시간 대기조 간호사로 일하고 그것도 모자라 누가 근무를 부탁하면 땜빵 간호일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했다. 그렇게 분자씨는 40여 년간 24시간 대기조일 뿐 아니라 땜빵 전문 간호사가 되었다.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분자씨 남편은 인물이 좋고 언변도 좋았다. 머리도 좋아 그 어려운 독일어를 순식간에 배워 독일 한인 사회의 모든 통역을 담당했다. 실속도 없이 감투란 감투는 다 썼다. 독일 제양군인의 해장에 나중에는 한인의 해장까지 했다. 한국에서 누가 방문하면 분자씨가 번 피같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물 쓰듯 쓰며 대접했다. 미넨에서 한 식당을 하던 신혜는 분자씨 남편을 그때 만났다. 분자씨 남편은 신혜 식당의 가장 큰 고객이었다. 한국에서 방문객이 오면 처음 며칠은 새로운지 아무 소리 않고 독일 음식을 먹었다. 그 며칠이 지나면 지휘 고아를 방론하고 사람들은 김치와 나물과 된장국이 먹고 싶어 아우성 쳤다. 그러면 분자씨 남편은 방문객들을 신혜 식당으로 안내했다. 식당은 언제나 만원이었다. 언젠가 분자씨가 말했다. 웬수같은 남편 얼굴에 칼자국이 있던 거 생각나? 강도 만나 싸우다가 생긴 거? 강도는 내가 그랬어. 내가 그 웬수를 죽이려고 칼로 찔렀어. 얼마나 잽싸게 피했는지 얼굴 가장자리만 찍혔어. 정말로 그때는 철천지 웬수같은 남편을 죽이고 싶었어. 분자씨는 큰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건널목을 건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차에 치어 죽었다. 방안에 가두고 근무하다가 와 짬짬이 젖을 먹여 키운 아들이라 분자씨가 특별히 더 안쓰러워 하던 아들이었다.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지직해 회사에 다닌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보험회사에서 아들이 평생 다니며 돈을 벌었을 경우를 계산해서 보험금이 나왔다. 운전사가 미안하다며 별도로 준 위로금까지 받았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었다. 분자씨 남편은 그 돈을 한국에 투자한다며 비행기 타고 하늘에 뿌리고 다녔다. 강원도 전망 좋은 곳에 독일인 마을을 조성한다며 땅을 샀다. 한국 사정에 어두운 분자씨 남편은 그걸 그대로 사기당했다. 내가 번 돈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야. 아들 목숨값으로 받은 돈을 사기당했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 부엌에 달려가니 쌍둥이 칼이 있더군. 그 왼수는 칼을 얼마나 잘 들게 갈아 놓았는지 몰라. 그걸 가지고 덤볐지. 그래도 그 왼수가 죽을 운명은 아니었나 봐. 용케 피해 얼굴 가장자리에 찔리더라고. 그 왼수 얼굴에서 피가 철철 흐르자 난 내 가슴을 향해 칼을 꽂으려고 했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편하겠더라고. 어떻게 아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목숨값으로 받은 돈을 다 날려버려. 그 왼수를 죽이지 못했으니 내가 죽어버리려고 했어. 그런데 어느 틈에인지 그 왼수가 내 손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야. 그때는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사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라지네. 기차역에 도착하니 시간은 30분가량 지나있었다. 시골간이 역이라 역은 한산했다. 한 여자가 입구를 등지고 의자에 얌전히 앉아있었다. 뒷모습이 보였는데 시내는 그 사람이 분자씨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다른 사람은 없었다. 왔어? 분자씨가 두리번거리는 시내를 보고 반가에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분자씨는 늘 마기라는 요양보호사 차림이었다. 연금을 타고 여유가 있어지자 옷을 사입기 시작했는데 언제나 싸구려 옷을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같은 색으로 통일해서 입었다. 이를테면 머리를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보라색 윗도리에 바지에 스타킹에 구두까지 통일시켰다. 그 모습은 꼭 촌딱을 연상시켰다. 그랬던 분자씨가 영국제 버버리 코트에 에르메스 스카프까지 하고 머리는 정성들여 드라이를 했다. 뚱뚱한 시골 촌딱 같았던 분자씨의 몸은 명품 속에서 어느 정도 품이 있어 보였다. 언니 오늘 예쁘다. 난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아무리 나이 들어도 예쁘다는 말은 기분 좋은지 분자씨는 시내의 호들갑에 활짝 웃으며 웃었다. 오늘 이 열차도 마지막 타는 거라 새로 사서 빼입고 나왔어. 아들이 인도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해 보내왔어. 이게 이래뵈도 엄청 비싼 거래. 스카프 하나에 500유로나 주었대. 분자씨는 명품을 살 줄 몰랐다. 글자를 모르니 다 똑같은 상표처럼 보여 꼭 좋은 옷을 사야 할 때는 무조건 비싼 것을 택했다. 언니 멋져 그런데 왜 마지막이야? 나 양로원 들어가기로 했어. 아니 언니가 왜? 50년이 넘어가 한글도 독일말도 쓸 줄 모르고 겨우 독일말 더듬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이만큼 살았어. 나도 이젠 편히 살고 싶어.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온 것이 기적 같아. 다 신의 동생 같은 은인을 만난 덕분이기도 해. 섭섭해서 어째 어느 요양원에 가? 아들이 말해주었는데 난 들어도 못 외워. 뭐 호화 양로원 이라더라. 엄마 여태까지 고생했으니 좋은 곳에서 편히 살라고 아들이 고르고 고른 양로원 이야. 언제 들어갈 건지 내가 가서 수속을 도와줄게. 다음 달 말에 아들이 인도에서 2주 휴가 받아 온대. 오면 함께 갈 거야. 그러니 괜찮아. 그럼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마지막이긴 면회 오면 되잖아. 신의는 시간에 맞춰 나오다가 셜리 털을 빗겨주느라 조금 늦은 걸 후회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했는데 너무나 미안했다. 마지막인데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았다. 언니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 자고 가. 분자씨가 처음 디셀도르프 발 정호 열차를 타고 보이스 하임 역에 올 때는 집에서 하루씩 자고 갔다. 그럼 둘은 한식을 만들어 먹었다. 숲에 지천으로 난 고사리를 꺾어다 데쳐서 볶고 초원에 가득한 참나물을 뜯어다 묻혔다. 그리고 분자씨가 가져온 김치에 돼지고기를 넣고 찌개를 끓였다. 한국 사람은 어디에 살든지 몇십 년을 살든지 간에 김치와 나물을 먹어야 진짜로 밥 먹은 듯 했다. 접시 한쪽에 고기를 넣고 한쪽은 감자를 한쪽은 부시 보낸 콩 꼬투리를 삶아놓고 먹는 독일 식단은 남의 나라 식단이었다. 너네 집에는 슈바이쪼가 있어 싫어. 걘 날 싫어하잖아. 하긴 남친 슈바이쪼는 분자씨를 싫어하긴 한다. 그는 얼마나 깔끔을 떠는지 화장실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면 안 되고 책상 닦는 걸레와 유리 닦는 걸레 화장실 닦는 걸레 바닥 닦는 걸레 다 구분이 되어 있다. 하지만 분자씨는 걸레 하나로 그 모든 것을 한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분자씨는 자기 고집대로 한다. 그걸 보고 슈바이쪼은 몹시 화를 냈다. 두 사람은 동네가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싸운 후부터는 내 집에 오지 않고 기차역에 앉아 볼일을 보고 갔다. 마침 코로나19가 극성이라 자연스럽게 기차역 만남이 굳어졌다. 국리 끝에 호텔에서 함께 자기로 했다. 마방 근처 네덜란드 땅에 있는 호텔이다. 마방 근처 호텔을 잡은 것은 에마 사랑이의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다. 운동시킨 후 시장을 받아가 주방이 딸린 호텔에서 저녁을 해먹고 함께 자기로 했다. 어찌된 일인지 사랑이도 슈바이처처럼 분자씨를 싫어한다. 작년에 사랑이 운동시킬 때 분자씨와 함께 했었다. 사랑이는 웬만한 사람들이 와서 묘기를 부려보라면 신기하게도 시키는 대로 잘했다. 스마일 하면 고개를 지켜들고 입을 활짝 벌린다. 댄스를 하라 하면 앞다리를 이리저리 굴리며 경쾌하게 춤을 춘다. 뒤로 가라면 뒷걸음질 치고 허그를 하라 하면 다리를 꺾어 사람을 감싸 앉는다. 사랑해요 하면 사람을 포옹하듯이 몸을 앞으로 숙인다. 그런데 분자씨가 하라면 뻣뻣하게 서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자씨는 사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꼭 사랑이가 윈수같은 자기 남편 같다고 싫어했다. 분자씨 남편은 분자씨가 하라고 하면 언제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불이 났다고 피하라고 해도 피하지 않을 거라고 분자씨는 우스갯소리처럼 말했다. 그런 분자씨 남편이 분자씨에게 봄바람같이 부드러웠을 때가 있었다. 분자씨 남편이 이웃 여자와 바람이 났을 때였다. 분자씨는 돈 버느라고 언제나 찌들고 바빴다. 살림하는 분자씨 남편은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이웃에 사는 한인 여자와 달콤한 미래를 즐겼다. 한인 사회의 소문은 바다 한데도 불구하고 분자씨 얼굴은 활짝 펴 갔다. 분자씨는 남편이 살림뿐 아니라 밤일까지 잘한다고 부끄러움도 없이 떠들고 다녔다. 아마도 분자씨 남편은 두 여자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능력의 소유자였나 보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웃 여자의 남편이 알게 되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분자씨 남편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웃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분자씨 얼굴은 다시 찌들어 갔다. 사람들은 소처럼 일만 하는 분자씨가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딱하겠냐고 그 사건을 분자씨에게 말해주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결국 그건 한인 사회의 영원한 비밀이 되었다. 시내는 분자씨와의 마지막 반찬을 준비했다. 조리기구는 펜션형 호텔에 비치된 것을 썼다. 마장마트에서 감자와 토마토를 사고 근처 밭에서 한창 수확하고 있는 하얀 스파게블을 샀다. 스파게블과 감자를 껍질 벗겨 삶아 접시에 넣고 뜨거울 때 버터를 발랐다. 버터는 녹아서 스파게블과 감자에 스며들었다. 한쪽에 토마토를 곁들이니 먹음직 스러웠다. 시내는 이것이 분자씨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독일 음식이란 것을 알고 있다. 와인을 땄다. 분자씨는 와인킬러다. 분자씨는 와인을 홀짝홀짝 마셨다. 난 늘 궁금해. 내 머릿속이 파괴되었나 봐. 인수 아버지 아니 그 왼수 그 왼수는 대학도 나오고 유식하잖아. 날 보고 뭐라는 줄 알아? 넌 공부하는 내가 파괴되었는가 보다고 아니 처음부터 그 내가 없이 태어났거나 늘 그렇게 말했어. 진짜 그런가 봐. 왜 여섯 살이면 아는 그 한글을 나는 쓰지를 못할까?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가 안 되니 당한 그 수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 지나가면 애들이 꼴찌 꼴찌 하고 놀렸지. 그냥 꼴찌가 아니야. 뚝 떨어진 꼴찌. 그래도 간호학교 나온 것은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독일에 올 수 있었으니까. 한국에서 난 간호 보조라 만 몇 천 원 월급을 받았어. 독일에 오니 700마르크를 주더라. 우리 돈으로 50만 원 정도 되었을걸? 난 대기조 간호사잖아. 그 왼수가 내 돈을 그렇게 뿌리고 다니지만 않았어도 큰 부자가 되어 한국에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 왼수는 밑빠진 독이야. 어찌 그렇게 피 땀 흘려 벌어다 줘도 벌어다 줘도 없는지 몰라. 나 미국의 친구가 초청해서 1년 관광하고 온다고 간 적 있었지? 분자씨가 한 1년 관광 간다고 보이지 않은 적이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분자씨와 관광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어딘가 일하러 간 걸 거라고 말했었다. 퇴직을 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야.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연금 나올 때까지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때 누가 미국에서 베이비 시터를 구한대. 그래서 갔었어. 사람들 짐작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다들 그럴 거라고 했다. 하지만 본인이 관광이라 했으니 시내는 관광이라고 생각했다. 그 사람들과 어떻게 말했어? 영어건 독일어건 모르긴 마찬가지지만 눈치 하나면 미국이건 독일이건 알아들을 수 있겠더라. 다행히 남자가 한국계 미국인이라 한국말을 조금 하더라고. 난 독일이 좋아. 한글을 쓰지 않아도 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독일어 영어는 애국인이니까 몰라도 용서가 되니 편했어. 신해 동생이 한글을 배우라고 배우라고 아무리 구박을 해도 안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배워도 난 모르겠어. 그거 알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나라고 왜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 겠어? 신해는 그간 분자씨에게 답답해 가슴을 치며 한글을 가르쳐 주려고 애쓰던 것이 미안했다. 신해가 분자씨 얘기를 동창회 사이트에 올렸더니 교편을 잡고 있는 친구가 분자씨가 난독증일 거라고 일러주었다. 난독증은 글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지 못하고 철자를 쓰기 힘들어하는 것이 특징인데 모든 것은 정상인데 글만 그러하니 일종의 장애라고 하였다. 와인 한 병이 다 비어가고 있었다. 신해는 와인이건 맥주건 마시지 않는다. 어쩐 일인지 신해의 몸은 알코올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해 동생이 와인 한 잔 마시지 않는 걸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싶어. 이렇게 맛있고 기분 좋은 걸 못 마시다니 말이야. 신해 동생은 생각했겠지. 이렇게 쉬운 한글을 못 쓰다니 하고 말이야.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나는 가끔 분자씨가 천재가 아닐까 생각했다. 어떤 때는 비유가 적절하고 상황 판단도 빠르다. 한글과 알코올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서로 그쪽에 대해서는 모르니 적절하긴 하다. 신해 동생 난 말이야 요즘 그 왼수 그 왼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기로 했어. 와인 한 병을 거의 다 마셨을 때 반쯤 감긴 눈을 하고 분자씨가 말했다. 분자씨는 양로원에 들어간다더니 이상해졌다. 명품으로 몸을 휘감질 않나 죽은 사람을 사랑한다질 않나 왼수를 입에 달고 살더니 죽으니까 사랑한다고 한다. 신해는 분자씨에게서 사랑이란 단어를 처음 듣는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생각해보니 그 왼수 아니 인수 아버지가 천생연분 내 팔자긴 팔자였어. 요즘 부쩍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처럼 머리 위에 후광이 비추는 것 같았어. 그런 남자와 그걸 하고 나니 며칠 동안 흥분이 되어 잠을 못 잤다니까. 이 남자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평생 내가 벌어서 먹여도 좋다. 그런 결심까지 했어. 지금 생각하면 그래. 나 같은 무식쟁이가 그렇게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을 꿈속에서 조차 만날 수 있었겠어? 인수 아버지는 내가 만난 한국인 중 최고로 멋진 사람 이었어. 독일이니까 그런 사람 만난 거야. 간호사와 광부니까. 지금은 이곳 한인 사회에서 분자씨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남편이 돈을 물쓰듯 써버리니까 분자씨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다. 그래서 대기조 간호사와 땜빵 전문 간호일을 평생 했다. 그렇게 벌었으니 연금도 남들보다 두세 배나 된다. 게다가 분자씨는 남편 믿을 수 없다고 개인연금을 세 개나 드러났다. 나라에서 연금이 나오고 세 군데 보험회사에서 연금이 나오니 일 안에도 다달이 분자씨 통장에 돈이 쌓여갔다. 돈 쌓이는 소리가 독일 방방곡곡에서 들린다고 한인 사회에서는 모두 다 분자씨를 부러워했다. 난 지금이 좋아. 양로원 들어가면 먹여주고 채워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관광도 시켜주고 건강 체크도 해준대. 친구들도 많대. 아들이 엄마가 평생을 고생 고생 했는데 이제라도 편히 살라고 좋은 양로원 골랐대. 꽤 많은 돈을 내야 하지만 내 연금으로 내고도 반이나 남는데 나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대. 평생을 난 빚이나 닦아주고 굳은 일만 하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다 그 왼수 인수 아버지 덕분이지 난 예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 왼수를 사랑해. 어느덧 분자씨가 잠이 들었다. 분자씨가 플랫홈으로 들어간다. 나는 급히 분자씨를 불렀다. 분자씨가 뒤돌아 보았다. 고지서! 하고 내가 소리쳤다. 분자씨는 공과금 고지서를 분리해달라고 이곳 보이스하임역에 왔는데 지금 그냥 가고 있다. 개찰구를 나가려던 분자씨가 돌아와 말했다. 안 가져왔어. 아들이 오면 해준다고 했어. 신의 동생 그간 고마웠어. 나 요양원 가면 면회와 꼭 시내를 쳐다보는 분자씨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그러더니 덥석 시내를 껴안았다. 온갖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았던 분자씨의 몸이 의외로 따뜻하고 푸근했다. 그 몸은 이제 그렇게 천덕 꾸러기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시내에게 느껴졌다. 똑같은 몸인데 명품을 걸쳐서인가 호화 요양원 탓인가 연금을 많이 타는 귀하신 몸 이라 그런가 당당히 개찰구를 향해 가는 분자씨가 참으로 멋져 보였다. 시내의 눈에 분자씨가 멋져 보인 건 처음이다.